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건 유튜버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건너뛸까도 생각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항상 승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매도 좀 맞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눈 한번 감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매운맛은 다 골라내고 순한맛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우선 이게 위안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지분 실시간 댓글 게시판 지분 확보율에서 다행히 류현진 선수가 1위는 아니었어요. 류현진 선수가 1위는 아니고 보호 비쉣 선수의 지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찰리 몬토요 감독 그리고 세 번째가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보호 비쉣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와 더불어 둘이 새로운 별명을 얻었는데 보호 비쉣의 새로운 별명은 이름이 보호 비쉣이잖아요. 그래서 보호 쉣 아니면 보호 비쉣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순한맛 댓글들 보실까요? 우리는 FA 영입에서 투수로 재미를 못 보내 이러니까 다음 댓글 쓰신 작성자들이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류현진을 편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 작성자가 너 어디 갔었냐? 류현진이 여름에 얼마나 잘 던졌는데 이러는 거고 두 번째 작성자는 What?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작성자는 류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시합을 보고 있지도 않았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맨 원글 작성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댓글은 이제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GG를 누르시는 거죠. 시즌이 끝났으니까 내년 봄에나 보자 이러는 거고 안녕 내년 봄에도 볼 일이 없을 거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댓글도 Cool but see you in the spring 내년 봄에나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토론토 시즌이 끝났다는 거를 2회가 지나고 모두들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댓글은 내가 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불펜한테 넘길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음 댓글이 그건 아니야. 그랬더니 원 댓글을 쓴 사람이 얍! 불펜을 이제는 대기시켜야죠. 이 댓글은 이제 Hello Charlie! You doesn't have it! 찰리 몬토요 감독을 부르면서 류현진이 이렇게 공을 못 던지는데 빨리 투수 교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슈메이커는 잘 던졌는데 빨리 교체하더니 류현진은 이렇게 흔들리고 잘 못 던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류가 에이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류이기 때문에 좀 더 믿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댓글을 썼던 사람이 마지막에 댓글을 다시 달죠.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 류현진은 지금 스트라이크도 못 던지고 안타를 7개나 내줬어. 오늘은 긁히지가 않아.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기는 마음이 있다면 류현진을 교체해야 돼.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팬이에요. 여기는 좀 더 잔인한 현실들이 나오죠. 첫 9명을 상대하면서 안타를 6개 맞았다. 템퍼베이 레이스의 현재 타율이 6할 6분 7이다. 그 다음 댓글이 꽤 재밌는데 류현진은 지금 비버처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제 비버가 양키즈에게 많은 곤욕을 치르면서 그가 시즌에 세운 기록이 무색한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거를 빗대서 비꼬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류현진은 오늘 새로운 별명을 얻었는데요. 데이빗 프라이스 저번에 류현진이 양키전에 잘했을 때 어떤 분이 데이빗 프라이스랑 류를 비교했는데 류현진하고 데이빗 프라이스를 비교하면서 잘해줘서 좋다 이랬는데 그때도 어떤 분이 댓글에 썼어요. 데이빗 프라이스가 레귤러 시즌에는 정말 잘해줬지만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정말 새갔습니다. 못했다. 데이빗 프라이스는 야구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컷쇼랑 비교가 되는 사람이죠. 플레이오프에 가서 못하기로 플레이오프에 가서 흔들리기로 근데 그때 데이빗 프라이스랑 류랑 토론토 팬들이 비교를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된다고 오늘은 토론토 팬들이 류현진의 별명을 현진 데이빗 프라이스 류 이 영어식 이름은 미들레임의 그 캐릭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에 김영준 기자님이 미들레임을 가진다면 형준 데이터 베이스볼 김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처음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현진 데이빗 프라이스 류를 오늘 써주셨어요. 데이빗 프라이스처럼 정규 시즌 중에는 잘하고 플레이오프에 와서 흔들리는 투수 그런 불안전한 우리의 에이스 요거를 약간 비꼬면서 현진 류가 정말로 데이빗 프라이스랑 닮았구나. 제 생각에는 조금 재치있는 별명이기도 하지만 토론토 팬 그리고 류현진 팬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굴욕스러운 별명인 것 같아요. 오늘은 순환맘만 하기로 하고 짧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류현진 선수가 올해가 첫 시즌이었던 만큼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준비를 잘 해왔갖고 동부에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더 좋은 모습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함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정말 가장 많은 욕을 먹은 보비시의 선수도 아직 어린만큼 첫 풀타임 시즌이었잖아요. 아직 어린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중심타자로서 류현진 선수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